리뷰 나도 왜 하는가? 아니 옷이 이런 거 어떡해 호호호 여러분, 정말 귀여운 소식 hola 도대체 Palace Navidad가 뭐지? 저도 뜻은 잘 모르겠네요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치, 약간 말하는 거 보니까 What? 저쪽이 같아요 난 믿죠 근데 안 되네 우리가 펠리스 나비다 대견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론데 안되네 우리가 펠리스 나비다 대견네 Every Spanish Feliz Navidad Yeah, Feliz Navidad Every Spanish Tiamo Tiamo 아, 그래서 아까 노래를 불러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거죠? 아아 아, 혜진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혜진! 혜진! 혜진, 오늘 오랜만이에요? 일주일만이에요? 아니, 2주일만이에요 오늘 지난만 해가지고 저희 그 역 라이브 방송에 혜진님이 빠질 수 없지 맞지 출석체크를 이렇게 그녀는 빵빵빵했지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로키를 찾고 있는데 Where is Rocky? 로키가 지금 로키! In here! 어디 우리 아버지에 저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셋 넷 하면 뭘 할까? 크로스님 나와주세요 할까? 그렇게 할까요? 하나 셋 넷 산타 크로스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아닌데? 할아버지가 아닌데? 할아버지가 아닌데? 할아버지가 아닌데? 여자에요 여자에요 여러분 안녕 다리 쪽으로 보여주세요 너무 예쁘다 She is so pretty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야 뭐야 이거 선물이 안 돼? 선물이 뭐 어 네 올버가 티오스! 안녕하세요 티오스입니다 멤버 소개하고 방송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일 MC를 맡게 된 현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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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산타걸 로키에요 반가워요 하하 하하 아 안돼 아 안돼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기 루돌프 베이비 루돌프 제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큰 루돌프 루럭입니다 반갑습니다 짜잔 자 그러면은 저희 스페인부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셋 넷 올라 사우디 인사 아실라멜라이쿰 저희의 러시아 셋 넷 프리비게트 자 태국 갈게요 사와드카 한국 인사할게요 셋 넷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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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리된 게 어때요? 또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뭐냐면요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아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먹어봤죠 아 셋 넷 메리 크리스마스 베리 인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방금 인사했듯이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저희 크리스마스 선물을 각자 교환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출근해서 몰래 각자의 쇼핑팩에다가 선물 이렇게 몰래 넣어놨거든요 아무도 모르겠네 진짜 진짜 저희도 아직 몰래 그래서 이제 열면서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설명해 주세요 아 영어로 설명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선물을 도전해볼까요? 우리 선물을 누가 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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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 산타걸님이 저희 가조화를 사는 것 같은데요 가조화를 사는 것 같은데요 알겠어요 역시 선물은 산타한테 받아야 되죠 맞아 맞아 나는 이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잔잔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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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샤넬 샤넬 이거 진짜 새거야 샤넬 샤넬 어 예뻐다 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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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선물을 갖다 넣은 뱉을 받았고요 유정씨부터 네 선물을 오픈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빠들 나도 줘요 아 나도 주고 싶다 언니라고 해야죠 네 언니 여러분, 이 선물은 저희 디오스 친구들이 저를 위해 준비해 준 선물이잖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선물을 받아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뭐야? 어떤? 개봉박교! 두부두부두부두 따단! 뭐야? 축구봉이야? 쏙쏙. 뭐야? 버터 아니에요, 버터? 오, 뭐야? 이거 뭐야? 잘 모르겠어요. 난 유리가 안 돼. 표정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답변. 우리는 이 선물을 누가 이렇게 주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설명을 해주세요. 아, we don't know who gave this gift to each other. 그래서 뭐부터 열어볼까요? 축구봉이요. 이거 먼저! 축구봉. 축구봉. 이거 먼저 열어볼게요. 누가 더 쓸 것 같아요? 이거요? 건물을 누가 더 판단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제 생각에는 풀기 전에 약간 이 선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떨까? 이게 뭘까요? 어? 어? It looks very soft. 파이팅. 진짜 축구인가? 안 돼, 축구. 해보세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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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게? 펭펭. 뭐야? 귀엽잖아? 펭펭 원래? 안 펭펭한데? 좀 귀여워요. 근데 귀여운데 약간 졸음이 생겼어요. 약간, 약간 슈링카 해야되고. 이거. 저는 얘가 준 건 없거든요. 얘가 자꾸 안절부절해요. 제이씨 연기 잘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열심히 바람을 불어 넣었는데 빠지더라고요. 바람 진짜 부은 거예요? 왜요? 그 아까 그 빨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냥 공이 아니라. 네. 미니 짐. 미니 짐벌벌? 아 짐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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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스트레칭 할 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This is stretching 짐벌. 잘 쓸게. 저는 당연히 상자에 넣어보고 딱 가능할게요. 저는. 이거. 까볼게요. 뭐야? 벽도 아니에요? 두 개 이거봐요. 두 개 이거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거 포장사 상태 보이세요? 이거? 왜? 너무 잘했는데 이것보다 너무 잘하지 않았네요. 한 번씩. 하하하하. 이거. 이거. 저. 잠깐만요. 듣기 전에 한 마디만 할 거예요. 왜요? 제 선물 맞는데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세 분들 중에 드리버즈의 가장 비싼 선물이에요. 아 그래요? 이게. 이걸 구하는데 가장 많은 돈이 들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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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까지 있어요. 상자가 있어요 이거. 뭐야? 생각보다 정상 많이 흔들었네. 난 상자까지 넣었는데. 근데. 느껴지는데. 되게 가벼운데. 가벼운 게. 안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상자만 있어요. 상자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한번 까봅시다. 안. 안.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제일 비싸긴 하네. 여기서는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Oh my god. expensive. most expensive. Just build. Just build. Just build. 어떻게 보면 가장 외울 수도 있어요. 고마워. 하하하하. 땡큐 형. 그래도 상자님께 고맙게 쓸게요 아 이거 누구꺼지? 이거 누구꺼지? 이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소리 들려요? 포장을 너무 대충 하신거 아니에요? 아니 오 마이 갓 맞췄어 소주잔 미니 소주글라스 소주글라스 글래스에요 너무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걸 몇십분인지 알아요? 이 형 집에 가서 이거 같이 먹을래요? 그래서 두개요? 어렵다 여기 물도 담아먹고 주스도 담아먹고 눈앞을 붙이면 되겠다 다음경으로 쓰세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에 선물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베리 크리스마스 되게 가벼운데? 약간 포장된거 보면 이제 누군지 알죠? 왜요? 일단 이건 우정형이고요 포장을 제일 잘했어 포장이 제일 힘드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때 이게 현형거 같고 이게 로키형거 같아요 피자 아니에요? 형 선물부터 개봉해볼게요 잘 안되네 어쩐지? 맘이 쏜 맘이 쏜 형이죠? 이겐다 가벼운데? 스노키 스마이게 이걸 왜 줬냐면 저희 경제가 또 막내잖아요 설거지 손 안쓸까라고 아 저녁은 내가 맘이 쏜 당번이야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회사에서 갔어야 돼 그쵸? 아직 주변수도 쓰세요 아뇨 지금 들고 다니죠? 아니 끼고 계세요 선물 줬으면 끼고 계셔야 돼요 그쵸? 네 머리에 쓰는거 맘이죠 자 이제 이 고무장갑을 끼고 태훈이 형이 준 자 여러분 저 또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할게요 자 이거는 근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요즘 겨울이 춥잖아요 그래서 털로 대 발을 열어보세요 자 발이 다를거 아닌데 열어보세요 털로 대 아 오마이갓 나 친한 형 들어왔어요 하하하하 나 귀가 엄청 좋아하는데 오빠 나 이거? 뭐야 털로 대 뭉치를 가져왔어요 나 이거 아까 영수증에서 봤어 하하하하 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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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다고 겨울에 베이비핑크 베이비상크색에 소문끼세요 예쁘다 와 우리 핑크핑크다 마지막 선물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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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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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마이갓 양반 여기에다가 장난질 하하하하 에어팟 프로 이거는 나는 이거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막내 에어팟 프로 아까 제가 형이 이걸 끼고 있는 걸 봤거든요 하하하하 근데 과연 이 안에 무슨 장난을 해놨을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너한테 필요한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오늘 올핑크 이거 뭐야? 와 열 세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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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장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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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팟 프로 이분이 지세요? 한 번 더 물어봐 오! 아이고, 에이맨! 아잇돌로키! 옳라! 쟈키! 애노브친구 안녀엉! 옳라! 나자! 옳라! 씬디야! 메리 크리스마스! 옳라! 엘레나! 베리스나입니다! 아브레아! 나랑해! 네, 둘, 셋! 옳라! 유쿠! 옳라! 늘라 컬스! 베리스나입니다! 네, 넷! 베리스나입니다! 혜진이 안녕 메리스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다음 차례 넘어가 볼까요? 한분만 더 인사하고 가죠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순서 오픈할 사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다려야지 자 언니가 오픈하는 선물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나 뭐 줬지? 나는 되게 다 필요한 걸 줬어 나도 왜 이렇게 막 오렌지? 다들 이런kes 하나씩 집에서? 누적 너 schemmer 나 선물이 좀 많은데 목 mio 어Fe 이거 청불이랑esser 거기 해 consumo 한 번 까볼게요. 이거는 닦아도 누가 처음 까먹어놨어요? 저기 건성 기울이셨어요? 하이 한 번 깎을게요. 예산 적중. 누구야? 당신이 지신. 아니요. 저 이거 선물 아니에요. 이거 가짜였고요. 지금부터 제대로. 누가 나한테 프러포즈를 했나? 오늘 이쁘다고 결혼하자고? 링블링. 이거 반지 상자같아요. 아니 이거는 약간 다 포장이 좀 이쁘게 달려있어요. 내가 맞춰서 그랬는데. 아 맞아. 포장은 다 입힐 수 밖에 없게 다 박스 모양이야. 자 누가 나한테 프러포즈인지 한 번 까볼게요. 귀여워. 이거 너무 어렵게 해놔야 돼? 앞에서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 아 너무 작아서. 반대가 좀 작아서. 조신하게. 조신하게. 오픈해볼게요. 저희도 보내주세요. 200원. 두 번째를 보고. 근데 저거 진짜 세모가 있잖아. 저 아직 안 맞췄는데. 네? 제발 잘해주셨대요. 나 아직 두꺼를 왜 얘기 안 쓰는데. 어차피 나 이거 알잖아. 누가 이렇게 예쁘게 상자를 포장을 해. 아 반지 상자에요? 반지 상자에요. 반지 두개 꽂아. 조정씨. 미래에 머는 날. 배우자한테 프러포즈 할게. 이 반지를 쓸게요. 아. 아. 이거. 딱 그게 뭔가요? 파이레넌 상자 같은. 약 상자 같은. 핸드폰 폐있는 것 같이 생겼는데. 아. 얼마 전에. 대표님이 중화하시고. 남은 거 누가 포장해놓은 거 아니야? 어? 핑크색이 있나요? 여드름 패치인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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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야? 네, 접니다. 우리 루키 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이가 애픈 기관이에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이야? 이거 뭐냐면 맨날 불쌍하게 도시락 싸서 다녀서 도시락을 열심히 싸다니고 다니길래 생각나서 설레! 도시아품인가? 이건 너무 예쁜 포장해놨다. 도시아품 하시면 돼요. 열어줘 열어줘 이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광고 아니에요? 재밌게 돼. 무서워. 자, 저희 촬영입니다. 드디어 이거 너무 생긴 게 이것도 포장되는데 포장하다가 포장하다가 그냥 포장하다가 남은 걸로 이게 대충 성인이야. 일단 저는 이렇게 세 개고요. 음... 저도 약간 이게 되게 푹신푹신한데 이거 한번 먼저 열어볼게요. 이거 어때요? 비즈니스 양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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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귀여워. 핑크.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핑크의 주인공이 저한테 핑크 선물로 주고 왔어요. 맞네? 이거 사실 형이 밤에 잠을 잘 못 잔다고 해서 제가 수면 양말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 전 수면 양말을 샀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제 돈 주고 수면 양말을 샀는데 수면 양말을 선물로 받았네요. 이거 빠이면 이거 신도록 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덜רט 덜어간리 손소독. 자, 이거는 장어제이거든요? 형이 요즘 기력이 없어서 요거 먹고 기력 고충하라는 의미에서 장어제리를 넣어놨고요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하도 싸돌아 생겨서 손 소독제에 바르라고 손 소독제에 앞봤습니다 자 이거 장어제리랑 한 번 소독제 받았고요 샴푸 받았어요 아니 트리트먼트 같아요 왜냐면 형 머릿결을 생각해서 너네 우리 집에 왔을 때 다 써놓은 거야 아 이거 쓰던 거에요? 아니 쓰던 게 아니고 원 플러스 원이여 아 이거 뜬 뜬 어 이거 왜 이렇게 잘 붙어 놨어요? 이거 누가 포장 못해? 포장 여기 지금 있어 아 당신 거군요? 네 본인 이미지도 포장 잘하죠? 트리트먼트넥 출력 예상척충 두배 강화 업그레이드 모로코 아르가노일 아주 검증 됐겠죠? 그쵸 오늘 통째로 받은 것 중에서 제일 못한 것 같아요 네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영수증 드는데 저는 영수증 드는데 와 못했다 영수증 지고 와 못했다 영수증 지고 매직 매직 자 저희 디어스 오피셜 물론 다들 구독하셨겠지만 혹시 안 한 사람 있으실까요? 체크 한 번씩 해보시고 두 번 누르지 말고 세 번은 되는데 두 번은 안 돼요 맞아요 홀쓰는 안 돼 짝쓰는 안 돼요 댓글 잘못 시작하셨어요 구독비료 아 구독부터 다시 시작 자 하나 둘 구독 좋아요 사랑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디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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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s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s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Once beaten and twice shy I can't make distance, but you still catch my eyes Tell me, baby, do you recognize me? Well, it's been years, it doesn't surprise me Happy Christmas, I wrapped it up, I sent it We don't know, say, I love you, I meant it Now I know what a fool I've been But if you kissed me now, I know you'd fall me again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s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A face of a lover with a fire inside fire A man undercover, but you tore me apart Maybe next year's, maybe I gave it to someone,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A woman with a witness Cab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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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